아 이제 드디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. 아 겁난다. 병원 들어오는데 보니까 여기 성형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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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많이 막아놨어요. 아 깜짝 놀랐네. 저렇게 되냐고 간호사한테 물어봤다만 그렇지 저래된다면서. 아 겁나 겁나. 아 겁이 납니다. 그래도 또 코 수술하고 나면 신세계랑 맛볼 수 있다니까. 응 그거 믿고 수술을 합니다. 아휴 나중에 코 수술하고 나면 여기만. 딩딩붕나네 여기가. 아휴. 수술 잘 받고 오겠습니다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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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수술해보고. 어떻는지.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저도 한 5년에 10년 정도 됐는데. 비염때문에 고생하지. 만성 비염. 해보고. 진짜 매치를 고생해가지고. 신세계랑 맛볼 수 있으면. 극적축청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휴. 아휴. 저가 수술하다cks??